자 오늘의 게임은 브로큰 그라운드라는 게임이구요 웜즈 약간 인간 버전 냄새가 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무료 게임입니다 무료 게임 1대1대1로 가자 1대1대1대1 이게 정치 가시야 이게 20초 제한시간 있구요 물음표 랜덤.. 랜덤도 있네 왜 한눈 안와 한눈만 더 오세요 한눈이란다 한번만 더 오세요 뭔 박래.. 아니고 좀 있는건가? 짜딘 태극기 뭐냐? 한국사람? 제가 킬 한번 갈게요 맵이 왜이래 이거 낙사 있는건가? 없는건가? 뒤에 바로 사람있어 방장있어 프라당이? 깜짝이야 놀랬네 저.. 저총이다 어? 저기요? 나 총의 상태가 아 랜덤인가봐 무기 랜덤인가 본데 나 총 신간이동하고 총 하나 밖에 없어 매턴 랜덤인가? 조끼조끼 갑시다 아 총이 계속 바뀌네 이게 재밌다 이게 어 이게 낫다 어? 무기 계속 바뀌네 무기 맞춰서 봐야돼 여기 수르탈 나온다고? 아니야 여기 오른쪽 붙으면 가가 안나와 그리고 수르탈 안줄걸? 랜덤인데요? 랜덤인데요? 시간잘있죠?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 아까 이쪽으로 불지 않았어? 아 나 이쪽으로 불은거 보고 일로왔거든? 쏘면 다 날라가니까? 근데 다시 역방향이라서 이거 쏘면 나 맞겠는데? 그..그래도 나도 강이 나오는 것이죠? 와아 축하합니다 골인 골인 돼버렸고 어 나 이총이고 역방향이죠? 뭐야 이거 총이라서 그거 수르탈 아니라 그게 안될거 같네 어 총알도 나 보이네 파워조절이 안돼 총을 파워조절이 안돼 흐흐흐흐흐흐흐 총을 파워조절이 안돼 흐흐흐흐흐흐흐흐 총 살살 쏘는게 없어 파워조절 안됩니다 총 살살 쏘는게 없어 흐흐흐흐흐흫 아 이거 둘 강한거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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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저정 좋은건데 자기 맞을 뻔함 크으아 한국 멋있다 저 굿기 털 넘기고 존버하라고 무슨소리에요 지금 할 수 있어 파워조절 안되지 이번에도 역방향이야 이거는 이거야 붙어 네 스킵 턴이요 숨어야돼 어 총 바뀌었다 이번엔 뭔 총이야 바운스 어어 아 저분 칼로 왔어 아 칼 찌름 24 그게 칼이 오네 아 나 갔다 하늘 또 바운스볼이냐 거기 칼이 나오냐 아 바운스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차피 같이 맞거든 이거 뭐 자살 해야되나 어 자살 간다 어 뭐야 똑같이 다니니 아 봐봐 봐주세요 순간에도 개 있어가지고 그냥 있을거야 같이 맞았어 심지어 어어 같이 자살하겠다 이거죠 자 이제 마지막 기회야 폭탄해서 여기를 살짝 해서 빠트리는 수 밖에 없어 내가 살려면 살수있어 둘 다 서로 손해라고 그러니깐요 프라당님 저기 서로 손해니까 좋게좋게 합시다 서로 안건드리고 안무쩍 동맹 어때요 저쪽 애들 배피 100이라니까 님 저 죽이면 피 지금 30밖에 안 남을거거든요 지금 이번 턴에 제가 넘길테니까 프라당님 가세요 순간이동으로 어? 오케이 이번 턴에 제가 넘길테니까 순간이동으로 가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는거다? 오케이 어 좋아 이 녀석 노릴게 아아 좋았는데 또 머리 맞았네 아아 아 저 헬멧이 또 맞아버렸네요 어 어 오케이 좋았다 좋았고 머리마스 터져야지 왜 안 터지냐 티밍 티밍이라고? 아 그러네 여기 우리 시청자 아닐수도 있잖아 이 사람은 시청자였거든 근데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일수도 있잖아 아 이렇게 막 티밍하고 그러면 안되는데 아무리 뭐 정치게임이라고 해도 채팅으로 하는것도 안 되겠죠 마이크로 하는건 안돼 아 하지 맙시다 프라당님 비매노니까 안하는걸로 하고 다시 갈게요 예 맞네 티밍 논란 있네 쓰읍 총만 나와 총만 여기서 버릇하고 있다가 딸피되면 그거 노리는 수 밖에 없다 이거 수류탄 역각보자 어어 오우씨 아 죽을 뻔했네 음? 허어 적폭탄이 진짜 많이 파이네 뭔진 모르겠는데 나 뭐야 아 또 왜 샷건이야 일단 이거 찌끄레기 있죠 요거 좀 처리 좀 해야돼 이거 찌끄레기 이거 튕겨서 나한테 들어올 수 있어 아 총으로 안되는구나 다음 총 뭐야 아 나 바운스가 똑같으면 세개만 계속 반복인데요 총으로 안 뚫리고 폭탄으로만 뚫려 개꿎었네 이거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리 바운스가 공격한다 아니 저사람은 아까부터 이쪽에 무슨 적이 있나? 어? 저기 적군이 있나 계속 이쪽으로 폭탄 보내는데 빼돌리는거 아니냐 이거? 군수 뭐 군수 자금 막 그런거 있잖아 행령 이런거 아니야? 가비지 윈드 모드 가비지 윈드 모드래 헤헤 어? 야 이거 강 나온다 강나와 바운스볼 바운스 바운스 다섯번이에요 셋 넷 다섯 넘어가버렸네 아 이거 총 좋은거다 미사일 미사일 런처 이걸로 땅 뚫을 수 있어요 뭐야 저거 총 아니냐 저거? 어디다 쏠라고? 미친 역으로 나 노리고 있어 계속 나 노리고 있거든 이거? 야 너도 시청자지? 이거 4명 다 시청자라니까 좋게좋게 가자 애들아 형은 어차피 그냥 살살 쳐도 죽는가기야 이거 칼덜지면서 시간 보내네 이 녀석 자 지금 이번엔 총 좋은거 떴거든요 약간 좋거든요 이 녀석 요정구 권력저 아아 조금만 왼쪽으로 할걸 조금만 왼쪽으로 할걸 다들 벽 쏘고 난리났네 이거 굳이 위험하게 움직일 필요 없다 이건가 아니 감 잡고 있어 지금 나 맞추라고 지금 왼쪽에 지금 몇개의 탄이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예 와하하하하하 한 번 튕기는 총이라 한 번 튕니까 터지는 총 아니냐 저거? 아쉽다 아깝다 나 이번에 아 이번에 긴향 그냥 웹폰나왔어요? 요정도면..좀 세게 왔다! 워호우! 레벨업! 아 미쳐버린 컨트롤인데요? 뭐 엇락됐다 그림 엇락됐어 국방생 역바람 제대로 노렸지 킬할수있어 이거 안 누린거 같다고? 뭔 소리야 위로 쏠 일이 없는데 빠다들고 뭐하는 거야 일단 앞에 있는 녀석 보내자 오! 허헉! 저거 세네 저거 저 총 또 걸렸다고? 야 이거 무슨 총이지? 로켓 런처 많이 나가는거 파이어 많이 나가는거거든요? 아 이거 각이 안나온다 어허 어허허허헉 아 감사합니다 어 나 죽을 뻔한데 아까 전에 조금남았던 거 있죠 고거 맞고 살았어요 자살 할뻔했네 아 아깝다 1킬할 수 있었는데 그쵸? 예 흐헣헣헣헛헣 그 땜에 살았네 1킬 약속 지킬 수 있었는데 아 노린건데 이게 안되나요? 와 오기올리도 감사합니다 애기심바님 고마워요 자살로 2킬 채끄래기 아까 없앴으면 그러니까 역강 노린다 이거 나한테 또 멘트 오씨 녀석이 이거 이거 뭔 종이야 우리 유어 에너미 이거 아까 뭐였죠? 아방어막 똥이야 똥 새 똥구리 똥 방어막 미쳐버렸고 똥이구먼 부리부리한 똥 힐트 좋았다 야 1킬한다 저 프라닭 죽여 저거 이 나왔어 파란에 노리자고 또 여기서 프라닭을 노리면 인성이 좀 그렇잖아 와우 뭐야 칼 맞춘거야? 헐 그렇게 막 던지더니 감을 좀 잡았나봐 바람 칼을 맞추네 그걸 20이나 달아 머리 맞은거 아닌가? 저건 뭐지? 아 신호탄이구나 아 또 바운스볼이야 에라이 바운스볼 가라 다섯번 탱겨라 안녕 너무 세구만 야 위성폭격 맞으면 나 죽겠는데 그쵸 푸쓰쓰쓰이 푸라당님 잘하셨습니다 죽여드릴게요 님을 죽이면 저 1킬이거든요 딱 대샘 다음 총 모냐 안돼 죽지마 내가 죽일거야 내가 죽일거야 똥 똥이다 똥도 데미지 있긴해 뭐야? 아 칼이네? 위성폭격인 줄 알았네 가라 돌아다 끝이다 아 땅! 아 도색했어야 되는데 땅땅 괜찮아 쟤 각도 안나와 나 죽일 각도 안나와 뭐지? 간지난다 와 나 아이고 프라다님 가셨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둘 둘 싸우고 마지막 표정 안좋으시다 죄송합니다 너무 착하셔서 제 말 제가 그냥 좀 해본 말인데 저 때문에 죽으셨네요 나중에 청구하시길 보험회사나 뭐 아니면 경찰에 얘기하시고 제가 대신 여기 이겨드릴게요 프라이던트 쌈지짱 갑니다 쌈지짱 플레이 갈게요 아아 고인물 대전 한번 해보죠 까비 고인물 없어 이게 나온지 얼마 안되가지고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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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라 아 그 다음 총 뭐지 응? 오오 파이어 전해석들이 쏘는거랑 똑같은거 오오 지금 바람바냥 미쳤거든요? 역바냥 미쳤거든요? 아아씨 안 나온다 가기 바람 잘 보고 쏴야 돼 우주 굳이 무리할 필요 없어 지금 바람 다시 바뀌 바람 다시 바뀌 가게 안나와 지금 요 바람이면 나오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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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한다 저 사람 99% 살아있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사람 응원할 수 있어 쟈딘 쟈딘님 응원할게 벨맞춘이 한번씩 뭐가 터지네 저사람 어? 99%에 노력가 1%에 그거? 하하하하하하하 야 칼등맞았는데 그게 헤드샷이야? 칼등맞지 않았냐 튕겨가지고? 칼등맞았는데 이기겠는데? 쟈딘이가 이게 뭐야 어 헤드 맞았어 하필 또 총이 나와버렸어요? 하필 또 총이 나와버렸어요? 빠따다다 하필 빠따야 아 지금 찬스인데 지금 딜빌 찬스인데 빠따니까 그냥 위치 위치 지정하고 대포 나왔다 이거 템 운이야 이거 어 위성폭격 어 바람 아 위성폭격도 바람요경받네 저쪽으로 안떨어지고 왼쪽으로 떨어지네요 바람요경 때문에 완전 역풍이야 완전 역풍 이거 열나 세게 어어 와아 까비 다시 역풍 바람이 뭐 계속 바뀌어 운빨 운빨 야 이 녀석이 날 완전 못올라하네 저거 내 실제 거만히 놔둬 저분 또 빠따야? 2연 빠따야? 이거 무기 한번 뜨면 빠따 두 번인건가? 저기 무기 2연속 두 번인건가? 저분도 빠따 떴다 됐다 무기 바뀌었어 수루탄 같은데 터지는 수루탄 파펜 수루탄 네 바람 바뀌었는데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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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이거 지는거 아냐 자디님? 흐흑 지겠는데? 아 번개 바람 잘 봐야돼 계속 바뀌어 턴마다 계속 바뀌어가지고 12 바람 표시해주네 아하 이거이거 이거 안좋은데요? 저격총? 턴 넘겨버림 총 갖다버림 흐흐흐흐흐하 좋은거 뜰 때 까지 또 총이야 다른 총 어설티 대포다 대포 역방향 약간 각도 내려가지고 강하기 아니 그렇게 강하지마 4분의 4 아아아아 공이 대포 나왔어요 방향좋아요 역방향으로 노리면 돼 힘 한 70% 정도? 총 니 세마라 심사숙고하고 어.. 자기 위험한거 위험을 위해서 방지해주던 걸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총이라서 못죽이고요 아까 그랑 똑같은 총 세발 나가는거 근데 완전 역방향이야 이거 자리안.. 방향 음.. 저 잠깐 화장실 갔다올 테니까 끝나면 전화 좀 피 폐stro weekend 피가 너무 많다 정정당당히 붙고 싶다 크으으 빼기로 온겁봐 이게 바로 증의 올림픽 정신이지 어? 오? 팝탄 D로 튕겼어 어 좋아 증의 오 되게 세보였는데 저 총 하..하필 또 어설틀가.. 어설틀는 아무리 해도 각이 안나와 버려야돼 그냥..이 각이 잘 안나와 땅도 못뚫고..아 대포.. 이거..이제..이제부터는 무기빨이다 바람 반대로 바뀌었는디? 어디로 쏘는거지? 이제부터는 무기빨이야 섣불리 앞에거 없으면 당할 수 있어 와아.. 제대로! 하하하하 아 위성폭탄이라서 바람이.. 음.. 자 어..어..갑니다 도전합니다 샷건? 하나 삑이난거같은데? 하하하하 어 근데 바람이 좋아요 잘하면 맞출수있어 아 아깝다.. 소루타린다 좋다 아 너무 세게 던졌어 파워조절이 좀 힘들어 바람때문에 역방향 하하하하 지가 맞음? 굿! 대포 떴다 각도 좋고 끝났네요 99% 할아버지 아쉽게도 1%가 부족해서 는 피하고요 1%의 운으로 피하고 나도 대포다 이놈아 각도 약간 위로해서 살살 각도 안 맞을것같은 각도인데 왠지.. 와어어어 24 9 일발력전 이거 이거 수루탈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걸 맞춰도 약간 애매모호하거든요 드디어 안맞추면 어어 아아 그리고 대포가 나왔습니다 저거 세발 나가는거였지 끝났다 역방향인데 근데 안맞겠다 맞추기 힘들어 저거 뒤로 움직여가지고 아파해 각을 낮춰야되는데 못올라가죠? 이거 이거 아직 눈빨이야 하아 여기있어 저격종이 어 잠깐만 헤드 잘 머리통 튀어나왔어 할아버지 모자 할아버지 모자 할아버지 모자 할아버지 모자 앉았사 대한민국 육군에 앉았사 폐하라이 아악 군대 안갔다왔다고 합니다 아직 미필이라고 합니다 하하하하 어 모자 튀어나왔는데 고개에 안맞네 역방향 끝났다 대포다 하하하하 쓰읍 하하 아아아악 아하하하하하 존사람 이겼네 하하 정말 랜덤모드라서 아악 아핳하 Judyear 아하핳 Danny 자존사람이 이겼네 어 밖에 안躍네 아하 아하 돈 아깝다고? 하긴 내 돈이 여러분들 돈이랑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아깝다면 일단 한 번 더 따람쥐님하고 로미버 1대1대1이네 이거 무기 랜덤이지 일단은 그거 쓰지마 이거 뭐야 우주선? 아이고 프라다님 죄송합니다 아 나 위에 노렸는데 위성폭탄이었구나 어쩔 수 있나 근데 티밍 할 순 없잖아 잘 가시구요 1킬 갑니다 아이고 폭질당하시네 아 나 위에 노렸는데 왜 절로 내려가냐? 멀쩡하게 여긴 다 안 부셔시는건가? 충신부터 참수 시간 끝났죠? 네 정신 못차리죠? 올라오는데? 여기 바람 안부는거? 바람 안부나 뭔데? 내가 이녀석 다람쥐 녀석 맞춰주자 다람쥐 맞추려면 여기 딱 맞으면서 굴러 떨어지면서 이렇게 터져야되거든? 솔직히 20 노퓨처야 여놈 앞에놈 노려 1킬한다 굳이 안되는거 노릴필요는 없어 냉정하게 해야돼 냉정하게 또 수루타는게 되나? 좋고 이러면 이제 순간이동 써야죠 네 여기 친구 여기 바람이 안부러 무슨 우주인가 봐 아 안되고 여기 앞에놈부터 보내자 로미이버 여기가 안없어진거라고? 오 그런거 같네요 여기가 무적인거 같애 여긴 파일문데 요거 받침대 무적? 어우 그게 자리 좋네 아 브라당이 좋습니다 아 아 이게 아닌데요 아 이러면 곤란한데 이 각이 나오는데 요거를 보낼라 여기 여기서 던질걸 한조 대기중? 어이 탄두아가 개선하라고? 어허허 이거 한조 빼라 한조 궁두 안나와 어 아 아 아 제대로 맞아버렸고 괜히 가서 맞아줬네 이씨 맞추지도 못하네 쓰읍 이거 지금 파인거같은데 수루탄인데 던지면 당하실거같은데 역시 텀 넘기는군요 어? 근데 니놈이다 이놈아 어? 아 이것도 위성이네 씨 아 여긴 우리꺼 아 위성이였잖아 이거는 뭐야 라이드린건 남주형이 나를 계속 노리거든 음 안 좋은데 정치적으로 불리한데 이거? 음? 그래 거기 쏘세요 둘이서 싸우게하고 나는 남주형을 노리면 되겠다 그쵸? 오케이 둘다 죽겠다? 정치가 보나요? 날카롭게? 제네 둘이 싸우라고 하고 난 뒤로 뺀 다음에 남주형 노려야돼 썬덕 남주 썬덕 뭐야 이렇게 악해 풀파운드 아 이거 총마다 다 달라가지고 뭐야 아 이 녀석 왜 일로왔어 이 녀석 이거 곤란한데? 오카이 좋다 이거 이 녀석 반대로 표면 트자고? 잠깐만요 아직 그 파퀴 틀필은 없어 지금 바로 안당하거든? 이 한턴 버틸 수 있어 이 녀석 푸라다님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기 푸라다님 못맞히고요 아주 베이비 톡 요정도 톡 오케 꺼져라 좋았고 이 녀석이 한번 뭐하면 아아하필 저쪽이네 나랑 똑같대기더라 요거는 그냥 벽을 뚫어버려도 된대요? 극심한 손해인데 이거? 아싸벼? 팔밖에 안다름 요거를 폭딜하고 할까? 이동할까? 아 점심 절로 갔네 으음 폭딜할까? 왜냐면 총 랜덤이거든 순간이동은 제일 마지막에 쓰고 도망치지 말고 폭딜해보니까 다음 총이 뭔지 모르잖아 극한의 폭대 오케 뭐야 왜 10밖에 안달아 개꿎었네 아아 15 왜? 바로 직격맞았는데 이건 오히려 직격이 별론가 유앤아이? 오케 죽어다람쥐 1온1 뭐야 뭐야 복맨? 뭐야 이렇게 나오시겠다? 노노 1대1 안해 1대1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아 아아 야샥띠이거 그런거 좀 너머한거 아니야? 도망 도망 어디로 도망가지? 너무 안전한곳으로 요기 땅파야하지? 아 뭐야 깜짝이야 왜 움직여 일단 여기서 훗날을 도모하고 런이라니 지금 두명이 날 맞추는데 3대1 인디 흐흐 스으으으으으으으으 오케 프라다 캈고 아아 아까 테어야됐어 아니 나 직격이 10밖에 안될진 몰랐지 일단 이녀석 죽여야돼 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거 총뭐냐 이거 아 똥 똥에서 위에 아 저기 방어막 해놔야겠다 아니지.. 위에는 오히려 놔둬도 되고 밑에다 방어맞겨야되나? 어따 방어만 가지? 야 여기 의외로 좋은데 여기? 여기 의외로 이득보시는데? 피달거 같다고? 어 잘못 쓰면 피달아 아! 에이씨 하지만 똥은 컸다 역대 본똥중에 제일 큽니다 새똥 새똥불이 좋았어요 나 너무 어마어마하게 보호되잖아 일단 여기서 니네들이 다 치고 박을때까지 기다린다 좋은보한다 빅동빅동 일단 위에는 우주방어야 밑에 똥 한 번 더 싸우면 될거같은디요? 푸르라다 뉴헨 아이팀 다람쥐.. 람쥐 썬더 피 72네 근데? 아이 원트킬 푸르라다 아까 청수당한 기억이 있죠? 킬 21피 낫네 컴 들어와 나 새똥인데 들어와 어? 오케이 일단 위에는 뚫어놓을게요 공격해야되니까 아씨 피 좀 달았어 3달안디 요렇게 해서 각보자 에스 18 헤헤헤헤헤헤 에스 18 딜이라고? 야! 쩝띠 이렇게 해도 되는거야 이거? 어? 정정당당 몰라요? 쩝띠 이거 피가 18이면 어차피 나 그냥 자전거로 죽는거 같은데요? 수류탄 들어오기 참 좋은 같더라고? 못들어와 못들어옵니다 여러분 나도 공격을 해야지 이길거 아뇨 와우 나이스 그래 일단 랍 그녀석 분해주면 좋다 나누린거 같은데 왠지 저거 정뽕이구요? 익스플로시브 바운스 원바운스하고 터지는 그 대포예요 바운스 바운스킬 간다 바운스킬 이거 그럼 바람쥐가 제일 유리한데? 왜 저렇게 던지는거야 저거? 어떻게 던지는거지 저거? 원바운스 누려 바운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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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어 로미버님 제가 푸라다 길 열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동맹군 녀석들 물리치죠? 우린 독립군이요 물리치자 저 녀석들 더러운 녀석들 한통속 녀석들 아이고 로미버님 죽으시겠네 와 증악하게 큰일 났다 한통속이 아니고요 둘이 잘 어울리시네 어 잘 어울리시네 오케이 푸라다 그거야 어 좋은 생각이야 결국에 나를 죽이면 나를 살려둬야 우리가 람쥐 썬더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시죠? 이거 나 뭐냐 또 원바운드야? 아니네 쇼트 딜리버리 이게 뭐지? 아씨 왜 안날라가 파워가 약해 열 추적이야? 날 추적했네 이거 나 죽을 뻔 아 이거 치십 어떻게 잡지? 어차피 이 사람 죽을 것 같은데 푸라다 피가 너무 없어 흠 너 와르이 그봐 동메일 끝은 비참한 채우고 이란데 마지막 폭틀하고 가세요 아이고 샷건이신가? 에이 저기 밑에 빛이라서 안 맞는 데요? 뭐야 죽었다 대포다 갈기면 돼 여기 뭐지 이걸 날려올이네 와 이렇게 많이 파요? 저 총이 제일 좋은거 같은데 위성총 하하하하 저걸 뜨네 나 바운스볼이거든요 바운스 갈게요 그 느낌 그대로 오 바운스야 바운스 둘 셋 넷 다섯 뭐냐 그 다음에 싱글샷 파워 싱글샷 런처 아 안되겠어 이거 파야겠어 와 기대로 들어가 버렸네 이거 어떻게 맞히냐 저기 맞출 수가 없는데 어설프게 뚫어봤자 나만 손이야 와우 아무 생각 없이 쐈는데 미쳐버렸따이 그 느낌 그대로 계속 쏘면 돼요 나 감 잡았어 그냥 쐈는디 그냥 어차피 안될거라서 총이네 총이네 뭐 으쌰 깜짝이야 이게 덤비가 고농김 고대로 헉 뭐야 바람있어? 왜 저건 아 저거 열 추적이지 미친 왜 나를 자꾸 추적하는거야 빠따 좋았다 빠따 좋아 아 근데 이번에도 열 추적인데? 이거 안좋아 이거 스킵해 미친 나맞을거 같애 열 추적 안돼 열 추적 내가 제일 가까워서 날 추적해 이 녀석이 열이 많으시네요 아 제가 좀 열이 좀 있어요 몸에 고열량 나랑 어울린다 고열량 오오 오오 노오 아 조금만 앞으로 갈걸 아 두 대만 맞추면 돼 두 대만 맞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다잇 어 오 오 오 맞고요 타편 아하하 아추 쌈샘치드라 쓰읍 아 저기도 자꾸 데포 뜨네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미사일 더 피어스 원 투 투 미사일 투 미사일이 별론데 이거 투 미사일 가운데 말고 이렇게만 나가거든 으응 그래서 나 지금 파편 튀어 스킵해 이거 아 빠따다 다음에 아이씨 안고잉 아이씨 클났다 빠따 데미지 20인가 오이씨 역주행이다 안 뚫려 만다로 오케이 오바운수볼 좋아요 나 그 다음에 어 두 방 나가는거 쓰읍 아 이거 먼저 뚫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거기 아 까비엄 두발 나가서 요렇게 요렇게 터지거든 하나 버리면서 이 두 번째 걸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탈 두다버렸고 하아이거 막는 각인데 이것만 아니면 이 고지같은 우산 이거 숨어서 걸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뚫어야 돼 아 안되는데 이거 나 맞는 각인데 나 맞는 각이야 이거 아..이거 뚫다가 맞는 각인데? 파편 튀어가지고 전쟁 먼저 뚫어주기 기다려 이거 뭐야 라이틴인건? 아 이거 좋다 이거 의외로 파워가 약하거든? 요정도의 느낌으로다가 번개샷! 아! 정확한데! 크구! 저기 밑에 저거 위에 다 아 저 맞춤대 아! 쪼금 더! 강 나온다 이거 아 근데 총이야 저 총은? 똥총? 똥으로 막아버리네 아 무슨 화살이여 바람이라도 불어야 되네 바람도 안 불어가지고 대포함도만 뜨면 돼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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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하하 야아악 따악! 아아 이 녀석 이 녀석 맞았다 쪼금 만 더 앞으로 하면 좋은데 오바운스골이다 이번엔 오바운스골 그 느낌 그대로 바운스골 안되구나 끝났다 아 저기 총 나오면 안되는데 두울! 나이스! 아싸 빠따벼? 빠따벼? 어? 도망가는거 보소 이렇게 하면 파펜쳐서 3 데미지 달각인데 이거 일단 저 똥 뚫어놓자 하아 하아 아 끝났다 흙튀기는 것만 눈에만 들어가도 나 죽는 각이야 이거 안경 쓰자 나이스 뭐지 이거? 똥! 야 근데 똥은 무조건 피 달던데 맞죠? 똥은 무조건 나 맞지 않나? 아닌가? 여기만 안터지면 되나 위로만 터지면 되나? 어? 못쌌어 나 맞을까봐 그냥 스킵하자 오히려 오버하지마 나 나 빠따다 나 빠따다 나 어차피 나도 미루고 올게 어? 아 미친 똥한테 죽었어 이씨 아이씨 똥냄어 한다 똥으로 똥 데미지 3 데미지 똥샷 말도 안돼 이씨 똥 똥똥 올라서 사망 재밌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나 1킬했나 근데? 응? 어딨어 내 킬 어떻게 봤을때? 데스 6 뭐야 킬이 아직도 없어? 오빠 2027 오케이 붙자 한국사람인거 같은데? 신축좀 하지마마 뭐야 지금 하는거야? 움직여 왜 미친 미친 오 점점 가까워지잖아 야 이거 뭐야 왜 나는 이거 완전히 사기인데요? 사기꾼 아니야?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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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칸에 대결 간다 이거 쫄리는 사람은 빠지시던가 쫄려서 수류탄 넣었는데 안 맞았죠? 헤드샷은 안이었고 18샷 뭐야 약했구만 약했어 이렇게 쫄아버린다면 어쩔 수가 없고요 유비살게라 2대비군요 정확하구요 보셨죠 저의 실력을 이정도입니다 제가 실력을 발휘 안해서 그렇지 순간이동 좋은 판단인데요 아쉽지만 저도 순간이동 있답니다 맞장 뜨죠? 뭘로 죽일까? 마무리 한번에 죽인 일이 안나와 마무리는 아무래도 역시 빠따겠죠 빠따 딱 돼 엉덩이 돼 어? 왜 빠따 없어? 빠따 없는 맵인가? 그럼 활이지 똥이요 똥은 데미지가 이렇게 안쎄 이? 저기요! 아니 흐흐흐흐 큰일났네 이거 화살 파워 이씨 아 나 생각한 파워로 생각은 못했다 아무리 그래도 여기 앞에 떨어지는건 아니잖아 아아 죽여야돼 죽여야돼 뭐 없냐 개아쓰 제이미까지 챙겨가고 솔 리더 이렇게 성공 아 깜짝놀랬 너무 쉽고요 아 재미없다 여기까지 할께요 무료 게임치고 괜찮은 퀄리 뛰었습니다 사야면 더 많은걸 쓸 수 있는게 좀 슈퍼 방장이 좀 많이 있어야 될거같애 1대1 누구야 이거 시곤방든녀석이 뭐야 어디갔어 녀석이 이거 누가 들어간거야 이거 봐줬다 어 이렇게 성공 다음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나라고? 아 내가 만든방이야? 아 없어지는게 느린가부다 없어지는게 느려지는건가봐 저거 내 방이었구요 다음게임은 멀티테스킹게임 한번 해볼게요 극한에 멀티테스킹게임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리우던 그리우던 rica 감사합니다.